보자기를 들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의 조재만 입니다 아 오늘은요 보자기 입니다 보자기를 들고 나왔어요 따란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다른게 아니라 탱랩 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자기 입니다 뭐냐면요 카메라를 들고 다닐 때 물론 이제 카메라 가방 안에 넣거나 혹은 카메라를 이렇게 뭐 멋있는 하드케이스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에요 그런데 어 그렇게 들고 다니면 벗기고 찍고 다시 씌우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메라를 그냥 보자기 같은 거로 한번 싸서 가방에 넣고 돌아다니다가 빼서 찍고 이런 용도로 많이 썼어요 제가 처음 사진을 시작할 때 아마도 제가 사진을 가장 열심히 많이 찍었던 시절이 제가 대학교 1,2학년 때 사진학과로 편입을 하려고 편입 준비할 때 요 때 가장 많이 찍었는데요 그때는 공부도 해야 됐고 사진도 찍어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 책가방 이라고 할 수 있는 색에다가 백팩에다가 카메라를 보자기에 싸서 집어 넣어 놓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사진 찍을 게 있으면 가방 열어서 빼 가지고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자기 형태의 케이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형태를 찾아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항상 뭐 이 렌즈 닦거나 이럴 때 쓰는 좀 큰 천이나 이런 걸로 감싸서 들고 다니거나 때때로는 뭐 옷이나 뭐 이런거에 싸서 가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넣어 가지고 다녔죠 어 카메라가 생각보다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뭐 굳이 뭐 아주 좋은 보호장 포즈션 한 뭐 이런 것들을 잘 쓰지 않아도 생각보다 가방에 있으면 꽤 안전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최근에 그 킥스타터 에서 새로 런칭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제가 구매를 해 봤어요 한 두 달 정도 기다렸다 받은 것 같은데 그 제품이 도착을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름은 탱랩 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구요 말 그대로 보자기 에요 보자기 고 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요렇게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자기 입니다 사이즈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32 곱하기 32 센치 짜리 그리고 또 하나는 44 곱하기 44 센치 짜리 두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어 제가 싸보니까 미러리스 아주 작은 렌즈를 썼다 그러면 32에 32 정도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dslr 이나 조금 이렇게 depth 가 있고 두꺼운 바디인 경우에는 바로 요 44 곱하기 44 스탠다드 사이즈 라고 되어있는 데에는 스탠다드 사이즈가 가장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요즘 두 가지 사이즈 다 가져왔어요 요게 작은 사이즈 구요 요게 큰 사이즈 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구요 사이즈는 요로 요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 천은 어떻게 되있냐면 두 가지 종류의 천이 이제 배접이 되어 있어요 하나 한쪽면 바깥쪽 면이죠 바깥쪽 면은 방수가 가능한 나이론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형태 구요 요 안쪽은 우리 그 저기 뭐죠 렌즈 닦거나 그럴 때 쓰는 그 뽀송뽀송 까지 아니지만 보드로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상이나 이런 때는 이걸 뭐 렌즈 닦거나 급할 때는 그런 용도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쪽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싸놓으면 뭐 물이나 뭐 이런 데서 카메라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구요 그리고 한쪽 끝에는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구요 고 가죽 끝에는 고무줄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고무줄과 그거를 묶을 때 쓰는 요런 게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싸는 건데요 뭐 그냥 싸는 방법은 편하실대로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싸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싸 볼까요 이렇게 살까요 처음에는 좀 낯설긴 한데 자꾸 싸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쪽 이쪽 그 다음에 얘를 한 바퀴 돌려서 여기 고무줄로 렌즈 부분을 끼워 주면 요렇게 싹 들어가는 형태로 됩니다 지금 얘는 줄을 이걸 달아 놔서 그런데 이 상태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구요 목줄 목 스트립으로 되어 있으면은 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요 저는 보통 요렇게 해서 이 어깨에 매고 많이 다녔어요 목줄로 해서 이렇게 어깨 매고 다니면 언제든지 찍고 싶으면은 얘만 풀러서 얘만 풀러서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옆에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제일 그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고 다니다 뭐 어디 치거나 뭐 이런 모서리 같은데 치거나 이럴 때 뭐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툭툭 치는 거는 근데 문제는 이 표면에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죠 카메라가 엣지나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요런 걸로 싸 가지고 다니다가 찍을 때만 싹 벗겨서 찍고 그런 정도로 많이 사용했는데 아주 잘 나온 제품이 있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가성비 라고 얘기하기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유로로 구매를 했구요 한 3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이 에 우리나라 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책상에 뭐가 이렇게 지적한게 있네요 어쨌거나 하하 요렇게 해서 쓰는게 바로 탱 넵 입니다 요것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쓰는데 상당히 요긴 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카메라를 내려놓거나 뭐 이렇게 렌즈 닦거나 그럴 때 이렇게 바닥에 깔아 놓고 쓰기에도 좋고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장 있으면 되게 편한 그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구요 제가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이런 방법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요렇게 그 카메라 이렇게 싸 가지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늘 들고 다니시는 거 좋아하신다면 요 보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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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manifest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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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말씀해주세요 술이 만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